넥슨이 가진 그 116억? 야 미안한데 내 재산은 천조야 116억 극당의 돈이야? 116억 내놓고선 앵앵거리는 거야? 존나 어이없네 야 진짜 넥슨 그냥 나 광고 모델로 써 내가 광고해줄게 116억? 그거의 한 10배만 받을게 야 넥슨 듣고 있어? 야 그리고 아 진짜 확률 아 에바 아니야? 정신 차려 넥슨 아 넥슨 진짜 존나 어이없네 아 넥슨아 야 내가 넥슨 그냥 진짜 면접 보려고 했거든? 어 그냥 빼게 엎어서 한번 해볼까 생각은 했는데 그냥 넥슨 안 갈게 그냥 나는 A사로 갈게 아 넥슨은 그냥 한국에서 어 순위권에서 조만간 내가 봤을 때 박탈당해 여튼간 넥슨 정신 차려라 확률? 확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공지를 안 해? 그리고 공지 안 했으니까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네 아 공지도 안 하고 주먹을 주먹을 쏴 마라 주먹을 쏴 마라 주먹을 쏴 주먹을 쏴 아 아 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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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먹도 아깝다 안 때릴게 그냥 드러워서 이 dedi 손